자 이제 유도팀 대 격투팀 이 경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출전 선수 양 팀 최다 승을 거둔 대장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 기다렸던 대결 2라운드 대장전 출전 선수는 유도팀 김민수 가자 가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김민수 오전 4승 1패 유도팀의 대장입니다 대장입니다 장난 아니네 벽두팀 추성훈 에디션 젤러멘 성공 추 추성훈 선수 두전 5승 4패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고요 대부분 강자들을 눕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촬영 인사 유도의 선후배끼리 만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한판 승부 종합격투기 경력도 있는 두 선수 운명적으로 이 두 선수가 모래판 위에서 만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와 이거 완전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1년 선후배 유도 출신들의 맞대결이네 사실은 추성훈 선수가 우리 천하진이 당사에 해패수율과 넘어가면 올수록 계속 저를 언급했었어요 아니 같이 봐 근데 실험할 줄 알아? 성훈이? 아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죠 제가 무조건 민수영랑 하고싶어요 민수영랑 하고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걸고 그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돈인데 증자 세요 형님 그거를 나는 빨리 그게 민수영한테 하고싶어 그래서 추성수가 계속 저를 긁는데 과연 나를? 생각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꼭 덕투기 팀과 국기를 계속 기원했었죠 유도 선수 시절에도 한 번도 붙지 않았어요 연습조차 해본 적이 없는 수술입니다 매트 위에서는 만나지 않았지만 모래판 위에서 만났습니다 초면에 초면에 초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세누에서 처음에 보고 여기서 또 보겠네요 제대로 여기서 여기겠습니다 주종호 후배랑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90% 이상 90%요? 너는? 격투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확률이 높지 진짜 빙매치다 이거 안 수고하네 다리 사빠 잡아 다리 사빠 잡게 자 더 잡아 선배님 사빠 싸움 사빠 싸움 어우 사빠 너무 잘 잡았다 집중 집중 더 잡아 성훈이 형 집중 화이팅 화이팅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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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섹빠 싸움을 하는데 섹빠 싸움을 하는데 너무 연설 마니아티가 나요 너무 강한군 붙어줘요 저 붙어줘요 어깨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확실히 잘하니까 제 것만 잘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힘 좋다 추상한 선수 좋지 김민수 치성훈 편기 시작입니다 자 허리빵 밀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자 자 자 자 현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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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했습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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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돌아 돌아 한 번 더 왼손 당기면서 왼손 당기면서 골반 골반 살리고 아 대단합니다 장기석이에요 자 엄청난 체력소모가 느껴집니다 지금 당황했어 민수 형 당황했어 민수 형 당황했어 민수 형 당황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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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없어 지금 당황해갖고 그래요 자 그대로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산빠 챙기면 안 돼요 경고해요 자 챙기서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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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다 황소 아 비눈의 째 우와 정말 가장 긴 경기예요 와 재밌습니다 자 천하디 일장 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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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첫 번째 판 김민수가 가져갑니다 아 야 김민수 선수 상당히 잘했습니다 야 야 근데 지금 두 선수 때요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이제 지금 한 40초 50초 하는데 체력 소모는 이게 사실 한 시간 띵그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신에 세포가 살아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체력이 많이 고갈됐을 거예요 아 역시 힘이 대단하네 대단해 여기에 승패의 원인은 뭐냐면 어 김민수 선수도 추성훈 선수가 방어를 한다는 걸 알고 쉽사리 공격을 안 했어요 아 네 충분히 상대의 약점을 파악한 후에 들배지기가 들어가면서 네 들배지기를 추성훈이 견뎌냈어요 견뎌냈어요 여기서 무리한 공격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네 네 김민수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네 여기서 들배지기가 들어갔고 뽑혔어요 네 뽑히면서 이제 들배지기에 이은 밀어치기 힘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중심에 주저앉은 거거든요 몸이 공정으로 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추성훈 선수 지금 아차 싶었어요 아차 네 김민수 선수가 더 넘어졌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아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아 두 번째 판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준결승전 2경기 2라운드 대장전 과연 추성훈 선수가 이 경기를 만회할 수 있을지 유도팀 김민수 대 격투팀 추성훈 두 번째 판으로 접어듭니다 아 재밌습니다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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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추성훈 선수가 과연 김민수 선수의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 예 저는 똑같은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삿바삼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허 너무 잘하는데 너무 변했는데 내가 한 눈에 봤던 추성훈이 아닌데 사실 좀 흔들리게 했었거든요 민수 형이 잘하긴 잘해요 그래도 뭐 그게 순분이니까 뭐 저도 뭐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했죠 준비 준비 사다리으로 밀어장입니다 자 사다리으로 밀어장입니다 자 미얼만 안 돼요 미얼만 안 돼요 안다리 조심 자 다리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장 장기장 부러주자 장기장 부러주자 장기장 부러주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하지만 무게중심을 전혀 앞쪽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훈영이 체육이 빠졌네요. 상체를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김민수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절대로 서지 않아요. 서지 않아요. 빈팀은 안 줘요. 근데 저기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안다리 기술. 아까 강경호 선수가 했던 그 공격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 저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다리 사이로 파고될 수 있는... 안다리 못 들어가고 안다리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김민수 선수가 절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아까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놓으면서 허리 사이바를 잡았어야 되죠. 이제 상체가 씁니다. 지금은 일단 수비이기 때문에 허리 사이바를 일단 잡았어야 돼요. 이때 배지기가 들어갔는데 또 수비가 되고 안전하게 갑니다. 무련하네요. 절대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리 사이바를 챙겨 먹죠. 챙겨 여유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리한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미 꺾였죠? 상체가 어차피 꺾였습니다. 이미 꺾였어요. 오히려 김민수 선수에게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의 그냥 가능하네. 왼배지기의 대치기입니다. 밀어치기의 기술인데. 김민수 선수가 아주 그... 감이 좋네요. 정말 황소처럼. 네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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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물 좀 드시고 좀 쉬셔야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호흡하고 호흡하고. 호흡하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상봉이 잘했어. 그거 엉덩백이 하면 안 되지. 저장의 기기야. 저장의 기기야. 저장의 기기야. 한 30초. 30초 돌기로 했잖아. 다음 단판에서 이기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일단 뭐 지니까 팀 생각나지. 너무 미안하네 싶어서. 다시 리벤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S. 고맙습니다. 잠시 후. 참다.